2020년도 새해맞이 신년축복대성회가 순복음의정부교회에 살렸습니다. 셋째 날 강사로 나선 대치순복음교회 한별 목사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혈루병 여인에게 다가가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심을 알고 풀릴 때를 위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순복음의정부교회는 2020년도 표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해로 정하고 분기별 전도축제를 통한 지역 보금화를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